시작! 초별인데? 다음, 나은이가 보여줄 게 있다고 합니다. 난 여기 50점을 걸고. 팔씨름을 보여주고. 팔씨름? 리얼 팔씨름?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뼈꼭을 되게 많이 끌어줘서 뼈에 힘이 세거든. 혀가 세면 세면. 팔씨름을 해서 나오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쟤가 50점. 쟤가 이길 것 같은데. 나는 씨름이랑 씨름을 다 잘해. 그러네, 그러네. 팔씨름 도전하고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에 힘 좀 쓰시는 분들. 한 명씩. 도전을 받아볼게요. 도전을 받아볼게요. 좋습니다. 한 팀에 한 명씩. 여긴 또. 나도 해? 따로 해. 우리 미연이랑 우기도 나오고. 그러면 조를 짜야 돼, 조를. 저기요. 가위바위보로 할까? 8명 나와서 이걸로 하죠. 알겠습니다. 토너먼트를 고를게요, 저희가. 맞자, 맞자. 우선 다 해줘 볼게. 준비 시작. 8명이어서 안 하는 거야. 위아래로 가는 거야? 다른구나. 처음으로. 저기가 됐네. 그럼 미연도 형. 준비되셨죠? 자, 앉아서 앉아서. 엉덩이 떼시면 안 되고. 힘 빼시고. 이거 도연이가 우리 가운도에 힘. 등이 가면 지는 거예요. 자, 준비. 시. 시요, 시. 시. 오, 좋다. 우와, 이거. 우와. 파이팅. 저 형이도. 보면 힘 있어, 에어스타일이야. 쟤가 딱 잡고 있는데 시 하는데 뼈가 푹 튀어. 가운도. 파이팅. 도연이 파이팅. 도연이 파이팅. 자, 준비. 자, 시작. 오. 끝. 자, 끝. 도연 승리. 자, 다음 위주 나영. 뭐 했어? 빠른 사람 좋습니다. 자, 컨셉 컨셉 대결. 자. 발에 넣었어. 대만의. 아, 진짜. 진짜 이 두 팀은. 게임이랑 종목이랑 상관없이 컨셉으로 하는 팀 아니야? 진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결. 예선전. 준비. 시작. 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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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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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섭다. 야, 미주는. 진짜. 15년만 빨리 데뷔했어도 넌 연애 편제랑 엑스맨의 고정 출연이야. 대박인데, 진짜. 참, 그 친구 참 볼 속 탐나고 봐. 자, 여기랑 대신. 여기네. 여기도 셀 것 같은데. 이렇게. 손톱 조심해. 아, 준비. 딱 힘줘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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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 아, 준비. 아, 준비. 그렇지. 우리 내신. 잘해. 두 분 다 이겼어. 갑니다. 와. 끝까지. 누가 버티는 거야? 막사막하. 힘줘, 힘줘. 내신. 이러면서 생각해. 더워, 더워. 야, 이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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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신도 안 들려. 발목을 제압해야 돼. 발목. 발목을 꺾어야 돼. 발목을 꺾어야 돼. 발목을 꺾어야 돼. 와, 안 꺾어야 돼. 와, 안 꺾어야 돼.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신. 맨자마자 힘내봐, 내신. 발 잡아줘. 칼을 양쪽. 통 잡아야 돼. 통 잡아야 돼. 통 잡아야 돼. 진짜 운이 가 있는 거야. 아니, 둘 다. 둘 다 똑같았어. 둘 다 뛰어졌어, 둘 다. 둘 다 안 됐어. 오케이, 오케이. 자, 칼은. 사실 결승전. 안 돼, 좋아. 사실상 결승. 미리 보는 결승전. 내가 볼 때는 더 여기도 너무 많잖아. 형대방. 초면인데. 초면이에요? 초면입니다. 초면. 초면. 준비 됐어요? 자, 준비. 시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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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은아, 너 잡기라며. 나은이가 증명한 거야. 뼈꾹은 힘에 도움이 안 된다. 여러분, 나 쉽게 드셨던 거예요. 자, 이제 준비할 승 가겠습니다. 보영이네. 고현이가 미치고 싶다고 해요. 선배. 선배님, 이 두킹도연. 차로 딱 들어요. 야, 너. 준비했어. 알겠습니다. 준비했어. 도원아. 지금 상태에서 정리를. 갈게요. 준비할 승입니다. 잠깐만요. 와, 얘. 준비. 준비. 시작. 창. 우와. 잘해. 이야. 상대가 나왔습니다. 보호. 승. 와, 멋있어. 자, 보호. 자, 보호. 자, 보호. 진짜. 야, 야, 야. 야, 야. 야, 누가 잘했어. 야, 야. 우기가 근데 말이죠, 예선전에서 힘을 많이 뺐어요. 주위 선수는 간단하게 이기고 올랐거든요. 낸시가 힘을 많이 빼놨어, 우기. 주이냐? 우기냐? 가보겠습니다. 자, 준비할 승. 두 번째 경기. 준비. 주위가 꼬는 게임이죠. 시. 창. 우기. 할머니 재압이 빨라. 할머니 재압이 빨라. 다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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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현. 그리고. 이제 결승전을 하겠습니다. 주의. 이건 결승전이기 때문에 태워야 되기 때문에 한 1분 정도. 이벤트 경기하겠습니다. 김영철, 상민. 이벤트 경기. 오. 3, 2, 1. 자, 우리 선악구 대결. 해서 웃겨. 해서 웃겨. 이건 상관없어. 선악구, 선악구. 노래, 노래, 노래. 발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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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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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 2점. 계속. 계속.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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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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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예전에 오버 더 톱이라는 팔시렁 영화. 이제 결승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걸그룹 대전, 고향대 뒤에 탈수진 대결. 결승전. 이거는 잠깐만. 우리 또 가자. 우리 또 누가 이따 할 건지. 그럼 줄을 서보죠. 오케이. 여러분, 줄 서보세요. 여러분, 줄 서보세요. 두 분. 그래도 뭐 한마디.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할게요.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저는 이기겠습니다. 자, 준비. 힘주고. 시작. 기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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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진짜 멋있다. 팔씨름 게임 누가 갖고 온 거였죠? 나은이요. 잘 가졌다. 예선 탈락? 예선 탈락. 예선 탈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